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환상을 보니까 요한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섰고 그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7년 대환란의 때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고 또 666이 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포악한 그런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14만 4천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이 표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첫 번째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간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늘로 올라간 이기는 자들이 다시 말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과 그 축복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은 일곱 가지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속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음료 타락한 교회 이런 데에 속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이런 어떤 순결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러니까 먼저 성숙하고 먼저 알고 기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 환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의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저크리스도가 출연하고 거짓 선자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때 세상이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저크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거나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고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살고 팔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는데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굉장히 수십억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더 오신다면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인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을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장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처음에 천사인 줄 몰랐어요 천사가 무슨 날개를 달려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천사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 천사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세기 19장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성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거기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동과 고모라성을 하나님 불과이왕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빨리 롯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그리고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강제로 이끌고 천사가 이제 그 멸망의 도송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가서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압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21일 동안 금식할 때 천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식을 네가 기도한 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바사국군 저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방해해서 오지 못했는데 천사장 미가일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에 천사가 등장하기 보니 이 제사장인 사가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애베를 드리고 있었어요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미 사가려와 그 안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서 이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갈릴린 나사렛에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헤로시 동방 박사들이 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가 안수 집사 가운데 사는 빌립이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천사가 뭐예요?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요 사역의 방향을 지시를 해줍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한 병거가 지나가는 그 에디오피아 영간다기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가 에루살렘의 하나님께 에베로 왔다가 가고 있는 길이었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또 고넬료가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분양인 고넬료가 유대인처럼 거기에서 하루에 세 번씩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두려워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요파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다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갔다 와서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7년 대활란 때 천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서 만 2천 명씩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다칩니다 14만 4천 명을 이 대활란 기간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인을 쳐요 그리고 또 천사가 성도들에 기도하면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금향단에 거기에 올라가서 그 향을 기도의 향을 담아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이 천사들이 이제 불고 유프라데스강에 결박한 내 천사가 이제 또 나오죠 많은 천사가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데 일곱 대접 심판 아직 안 나와 일곱 대접을 또 땅에 쏟는 바 그런 심판을 이 천사들이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천사의 활동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나와요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보금의 메시지 14장 8절에는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와서 전해요 그리고 세 번째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 셋째 천사는 짐승 고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지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장 6절로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보금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그리고 언어가 다른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전할 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뭐를 가졌더라 영원한 보금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왜 천사가 와서 보금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천사에게 보금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 보금 전한 걸 맡겼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대활란 기간에 후 3년 반에는 왜 천사가 와서 보금을 전하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그때 이 후 3년 반에는 저크리스도가 아주 굉장한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의 우상에게 전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은 다 물건을 사고 팔고 여행을 못하게 하고 비행기도 탈 수 없는 거였대요 어디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억압과 공포정치 이런 안 믿는 그러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할 수 없는 전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지라 하나님께서 이때 천사를 보내서 보금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크리스도와 그 우상이 경배하고 666표를 받고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저크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전하냐 하면 죽임을 당하죠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죠 이걸 받으면 지옥에 가고 그 저크리스도를 경배하고 우상에게 전하면 지옥에 가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금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여태에 나오지만 심판이 진짜 무서운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가깝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깝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받은 인생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한 영원이라도 하나님께 더 구원하시려고 보통 전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왜? 천사는 뭐 저크리스도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하고 또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디 매매를 못하고 이동을 못할 수 있어도 천사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1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대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지금 여기 보면 온 인류 모든 민족, 종족, 방언의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면 2장에 있는 말씀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왔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막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온 인류에게 그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서 그게 뭔지 전해줍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다이세 동네 베들렘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대환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저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런 인류에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로마의 억압과 압제 아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과 신음 속에 절망 속에 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네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했죠? 열발가락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너부가네사르 왕이 본 신상에 보면 전부 금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이고 너부가네사르의 제국이다 은은 메데파사 메데페르시아 제국이고 그다음에 동 이거는 헬라 혹은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드의 그런 제국 그다음에 이제 철이 나오죠 쇠라고도 나오는데 쇠 여기가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 동로만 로마 그런데 열발가락이 보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에 이 열발가락은 철과 그러니까 새와 뭐로 되어 있었어요? 진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진흙으로 그러니까 이 철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로마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열발가락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상의 제국은 이 없어졌던 망했던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이 로마 부활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그때 예수님 태어날 때처럼 이 로마의 왕이 저크리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처럼 누가 와서 천사가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극률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후반기 때도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14장 6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전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음과 백성의 전하는 영원한 복음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복음의 본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영원히 똑같은 복음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 그 효력과 능력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세대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라고도 하고 천연한국시대, 영원한 세대 이렇게 해서 일곱 시대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구약이라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애 언약을 인류와 맺었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에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아담과 하와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낳을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논 없는 낳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때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나는 우인이야 내가 무슨 죄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했으니 성령을 깨닫겠으니 양심을 통했으니 그런데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두 번째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됩니까? 회계를 해야 돼 제가 이제 이 회계에 두 가지 회계가 있다 했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아 내가 죄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완전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회계 이걸 뭐라고 하면 구원을 위한 회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아서 또 살아가죄지면서 또 이렇게 이건 뭐예요? 또 그러면 넘어지면 어때요? 회계하죠 이거는 성화를 위한 회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약시대는 회계하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속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앞에서 또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 양과 염소를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죽여 그래가지고 이 양과 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속죄소라는 데 가서 거기다가 이걸 뿌리는 거예요 뿌려 믿음으로 내가 죽여있는 죄 싹쓴 상황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과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고 이 피를 뿌리면 내가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속죄암을 받는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죽여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 그럼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또 마음대로 살면 되냐?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이제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자기 깨닫고 회개하고 양과 염소 이런 어떤 속죄 재물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건 구약시대예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우리가 뭐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나 뭐가 같다? 천국에 갈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속죄의 누구? 어린 양 구약시대에는 다 이걸 애표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의 애표인데 세상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심판을 받으셨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뭘 받아요?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속죄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여기 하면 되지만 이렇게 진짜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 받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복음은 여러분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나 대화할 때나 언제까지든지 이 복음은 똑같아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은 앞으로 대화하려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천사가 가서 다시 14장 6절을 보여주세요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문과 백성의 전화를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장세기에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고 무화과나무 입으로 치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부끄러움을 못 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이게 뭐예요? 거기서 짐승이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죄인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 장세기에서 아담을 여해 죽은 그 짐승이 양이 누구를 예표하거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다 구약 시대에는 보면 죄 지으면 죄산받으라면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다 죽였죠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 구약을 뭐라고 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 여기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 이런 것은 예언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금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하면 신약에는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은혜 시대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그때는 행위로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갈라데요서에 보면 뭐로 얻었다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죠?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의 죄인인 걸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런데 회개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만 이거는 여러분 거짓된 보금이에요 잘못된 보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게 하나님 믿는다게 그런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끼가 나무자리에 놓여있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뿌리에 놓여있다 하면서 만약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겠죠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먼저 뭐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철저히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세상에 옛날 살던 그대로 살면서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면서 아 나는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옆에 흘려주셔 이거 믿으면 제산반데 그걸 머리로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만한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 뭐예요? 구원파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파 회개가 없어요 회개 회개하지 않고 깨닫기만 하면 또 그래요 깨닫기만 하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지만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오늘날 머리로만 구원받은 지식적인 그런 가짜 구원이 얼마나 많으냐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돼 그런데 회개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다? 여러분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안식의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내려갔어요 거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해 너희는 반드시 뭐냐? 율법을 지켜야 할 일을 받고 이런 안식의를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한 너희들 구원받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바울과 신라와 그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이 생겼데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울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에루살렘의 사도들한테 보냈어요 사도들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가 공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도 사도들도 아직 정립이 좀 안 됐을 때에서 막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베드로와 야구부 사도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서 할 일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을 얻게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것이 뭐예요? 음행과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인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가지인데 이걸 이제 이거는 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인 것과 더러운 것과 또 뭐예요? 갑자기 지금 한 가지 생각해요 이걸 멀리하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너희가 영혼이 잘 될 것이다겠죠 너희가 잘 될 것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 자 보세요 갈라데아 교회 같은 데가 뭐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겠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날 보면 안식일 교회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 안식일은 어때요?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원래 우리는 지금 주의를 지키잖아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잘못된 이 복음이 어떤 게 있냐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 이 카토릭이 그러죠 그 사람들은 어 뭡니까 이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천주교 다인 사람들 물어봐요 90% 이상이 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 있잖아요 어떤 그런 영향이 있냐면 마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의 사제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행위는 그 마틴 루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행위보다는 뭐를 많이 가면 믿음을 강조해 그런데 야고보서 같은 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하냐 뭐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행함으로 얻었다 기생라함도 믿음으로만 하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자기가 천주교에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만 해가지고 구원을 얻다 못 얻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고 구원받아서 뭐냐면 야고보 성경 같은 것은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써서 보낸 것인데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행함에 대해서 아주 행함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가장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던 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아 믿는다고 했으면 반드시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알고 발발 떨고 두려워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뭐냐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한다 이런 민서가 있잖아요 공격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행함이 없는 그냥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이런 경향으로 치우쳤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 예수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럼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죄인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양과 이런 것으로 구약으로 하면 속죄지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가 지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래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가 신양에도 마찬가지로 죄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삶의 변화가 있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 제사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애해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1년 동안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했어요 아니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하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놀아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그날 모른다고 하니 그래서 아니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걸 행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뭐 아 이건 가짜 선지자들이라고 막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구원을 어디냐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예전에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목마라가지고 여기도 쫓았나 저기도 쫓았나 그런 얘기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하라게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따라서 하면 주여 또 하나요 주여 하면 당신 구원받았대 종교사기꾼 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보면 아니 이 주여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에요 이 주여라는 게 여기 이 주여라는 속에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며 당신은 나의 뭐예요?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르 빌리뽀에서 이번 주일날 마태공 우리가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하네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겠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구원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을 왜냐? 목사가 됐으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진짜로 바르게 구원받고 믿게 해서 바르게 믿어가지고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있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만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우셔서 죽으셨대 이거 믿으면 죄사 안 받고 구원받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나 구원받다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영원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또 이제 잘못된 것 가운데 다른 복음이 요즘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이 또 있는데 그게 뭐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저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처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저기 한 거예요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 복음주의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예수 한 번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파도 그러고 거의 이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칼빈주의 어떤 그런 저희도 이제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이게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그런데 한 번 구원은 그런 것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영원한 구원으로 잘못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넘어졌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넘어져도 만약에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난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옥가 생명체의 이름이 지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히브리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였냐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유태교로 돌아가 그럼 유태교는 뭐하냐 예수님을 그 당시에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를? 이 양과 소화 이런 것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래가지고 구원을 한다고 일법을 지켜서 구원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왜? 오늘날 지금 보면 이 정부 가운데 굉장히 지하체장들 가운데 잘못된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게 그거 나왔어요 여러분도 볼 거에요 어디 소방서 직원들이 에베드로 갔다 와가지고 확진됐다고 해가지고 직위해제를 시키고 순창에 거기 의료 과장이 어디 확진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은 뭐 교회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직위해제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 아니 누가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자기도 어디서 누군가 때문에 걸린 건데 그 걸린 것만 해도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직위해제 시키고 어디서 의료 과장인데 그걸 제대로 여러분 자기가 담당자인데 이걸 어디 걸렸다 해서 직위해제 시키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에 만약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쫓겨나 직장에서 쫓겨나 막 다 이런 걸 다 박탈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 믿었지만 믿음이 너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두 번 못 박는 것이다 너희를 걸어가게 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자들은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배교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666표를 받는 사람은 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 믿어도 66표 받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다음에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고 경배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어디 가요? 지옥과 그런데 이 구원파나 이런 것들 있죠 잘못된 복음주의 이것들이 오늘날 영원한 복음이 아닌 변질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어땠냐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영혼이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멸망치 않는다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제가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원어를 찾아보고 영생을 뭐라고 이렇게 막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둘째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지 않아 그것이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어떤 데는 그 상급을 영광을 영생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야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좀 힘들면 교회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 천국 간다는 거야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뭐라고 해요? 나 천국 간다고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은 완전히 잘못돼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때 구원 받아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뭐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돌여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한 게시록에 일곱 교회 사작이 편지 보낼 때 어때요? 서머나 교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 하니까 엄청나게 박해라고 표 안 받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순교자가 많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둘째 사망고 지옥에 던지운다고 요한 게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죠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 이런 활론과 핍박 속에서 그걸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못 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표 맞고 가서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숭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가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그런 잘못된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유튜브 함부로 이렇게 어디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특히 안식교가 제일 많이 많아요 안식교의 잘못된 저기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고 또 지식이 많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이렇게 거기에 현혹돼요 그냥 조회수를 봐보면 어마어마해 많아요 그리고 개신교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목사 뭐 지금 코로나를 하나님이 대포를 쏴버렸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대포를 쏴가지고 뭐 어떻겠다고? 이런 순사기꾼 같은 이런 이것들은 가짜예요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냐? 교회가 여러분이 흩어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신자고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야 그게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대면 예배를 왜 드려야 돼? 비대면 환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당신들은 말이야 왜 비대면을 하면 될 건지 왜 대면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말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 또 이게 뭐입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래가지고 한국신학대학 있잖아요 여러분 한신대 한국을 신자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런 목적으로 한국신학대학을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옛날에 사회정의, 사회구원 이런 거 해가지고 문익한, 문동한, 일어나서 민주화한다고 독재정권 싸우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신학계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좌파하고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금적인 거 영혼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데 관심이 많아 근데 이제 그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금주의적인 그런 분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 같은 그런 못된 인간을 갖다가 그 대학에 신학대학에 석자 교수로 앉혀놓고 목회후보생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석가탄신일 날 되면 그 대학 정문회 거기다 석가탄신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썩어빠질 여러분 어때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아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인간적으로 훌륭하죠 공자는 훌륭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의 우선을 태어나면 낳을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그건 보세요 아담과 하의 우선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낳을 때부터 다 죄인이고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 또 자범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기 석가모니 누구의 뭐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의 우선을 공자 다 누구도 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의 우선을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리고 타 종교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이것들은 마귀 앞잡이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독교는 배타적이 편협하게 좀 포용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갖고 세계 교회협의회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종교의 대화 여러분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스 1장 7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조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를 혼란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또 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아 다른 복음 전하면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종교다운주의 해방신학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복음을 지금 한 번 구우는 영원한 구원 회개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해와 달과 절기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논하지 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복음이야?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죄인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나의 구원자와 주념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하나님을 경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분 확실하게 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우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사도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음란한 짓하고 불이한 짓하고 별 짓 다 하면서 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진짜 너희 구원받은 사람인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계십니까 나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구원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구원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우리 믿음을 저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앞으로 대활란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낳고 만물에 창조되신 하나님을 경여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큰 음성으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짓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지우기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 이루었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정부를 두려워하고 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람들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금 두 군데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부산에서 지금 교회 집합금지에 대한 행정명령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매일 여러분 기도 많이 했죠 오늘 밤 내일 부산세교로교회 서부교회 서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옛날에 그 목사님이 순교하신 교회 주일학교가 만 명 정도 모였던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였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칼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찔려서 순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쩐다 해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 나는 어떤 교회인가 처음에 행가했더니 서부교회인데 그 단임 목사님이 옛날에 순교한 교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뭡니까 이 세계룩교회 거기가 뭐냐면 고신측이에요 고신측이 어떤 교회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 반대해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봤는데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이 해방되고 나서 저 신사참배한 저것들하고 우리는 같이 해배 못 드려 그래가지고 따로 만든 교단이 뭐냐면 고신측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신앙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술집에서는 마스크 다 먹고 먹고 식당에도 마스크 받고 먹고 다른 데 극장에는 한 칸 뛰고 하고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교회는 왜 안 되냐 이거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거리 뛰기 하고 이런 걸 하는데도 안 되는 얘기 면적 비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도 항상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여기는 약간 좀 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대로 너무 심하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대전에서도 오늘 또 행정명정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또 서울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두 군데에서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요 마하기가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의계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원 되신 거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못하면 대환란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대환란 들어갔어 대환란에 그런데 첫째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저 그리스도 이거 두려워하고 안 그러면 저 그리스도 경배 안 하면 죽인다 우상에게 절 안 하면 죽인다 유문유표 안 받으면 감옥에 간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걸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다가서 저 그리스도의 그 우상이 절하게 되고 유문유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에 복음을 전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누구? 하나님께만 영광 만약에 사탄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거기에 영광 돌리면 안 되다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때 누구에게 하라 합니까?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는 대환란 때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그때 가서는 여러분한테 우리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솔직히 첫 열매 돼서 올라간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대환란 통과할 건데 그런데 지금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그때 가서 우리 믿음 지키겠습니까? 남편이 좀 집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교육 못 한다고 아버지가 누가 뭐 어쩐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놔줘요? 신앙 지킵니까? 그때는 내 목숨이 당장 저 그리스도 우상이 절하지 않으면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믿음 저축하면서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정말 이 유튜브를 듣고 지금 차에서 드라이븐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도 정말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